어린 친구들은 원서 읽기를 통해서 일단 영어로 된 글과 친해지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느낀 게 어릴 때부터 원서를 읽어온 친구들은 저같이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과 되게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.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텍스트를 읽을 때 느끼는 부담감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 친구들은 그냥 좀 비문학 읽듯이 좀 편하게 그런 글을 대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서부터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.